자 드가자 응 무시할게 따 따 따 따 어려 따 따 다음 서폿을 못함 사실 하나도 안죄송하지만 그냥 죄송하다고 하는거야 안됨 이래버리면 안되게 뭐가 안돼 하면서 그냥 탐으로 뚜벅뚜벅 그럴지 누가 알아 그죠 죄송하지 않아도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안괜찮으면 어쩔건데 살짝 이 마인드 아닐까 그죠 아니 나 방금 다치 두번 썼다고 선언해버렸는데 안되면 어쩔건데 칼들고 협박하는거야 원리님 이거 괜찮을까요 안된다고 하면 뭐 어쩌게 아 투패 나왔네 탑 투패면 잭스 해야겠다 그죠 잭스가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나 투패 상대로 아 잠깐만 어 탑 볼리베요 그렇다면 저 잭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볼백 카운터가 잭스 아닌가 이 매치업을 해본적은 없지만 영차 손에같은데 저런 방패니까 괜찮은가 난 큰일났다 이거 영차 나 미안합니다 또 큰일날뻔 너무 막사면 안되겠는데 그죠 좀 그.. 영리하게 싸워야겠는데? 아위 좋았습니다 이거지 지옥같은 라인관리 좋았잖아 그쵸? 지금 킨드 위쪽이긴 한데 무리하면 안되겠다 그쵸? 난 받아먹고 템좀 뽑죠 뭐 하지말자 뭐 안해줘도 될거 같긴함 이정도만 해줘도 그쵸? 좋은데? 굉장히 좋아 어? 뭔일이야 이거 아 킨드야 이거 한번 더 왔어? 아니 이걸 계속 대기중이었다고? 시간 얼마나 버린거야 얘 철거 한번만 뜯을까? 안되겠다 걸프리징 하려고 하네? 나도 라인전 더 해야겠다 그러면 어 이거 좀 아닌거 같애 뼈방패 안좋은데? 돌비 상대로? 건기에 그냥 과장참 치니까 뼈방패 계속 벗겨지는데요? 아니 이구도를 처음 해봐가지고 아 이거 죽었다 택이 힘든데? 수고하세우? 근데 템 나올수록 잭스가 유리할듯? 느낌 보니까? 어허 뭔일이여 야 저기 큰일났는데 그냥? 근데 어떡하냐? 어허 어허 이런 느낌으로 일단 따봉 한번 해주고 어 좋았다 얘들아 유충 나온다 오오 제가 것도 몇개 먹는거야 이거 받은 다음에 좋은데 지금 이런 들교환 좋아 어 맛있고 이거는 지금 좀 사려야겠는데 그쵸? 핸드가 안보여가지고 짧은 들교환만 하자구 하하하하 열받지 짜증나지 어? 어떡할건데 갱 블러드 안된다고 임마 증거는 뭔지 알죠 어? 뭐야 누구세요 아니 쓰레쉬님 탑에 손님이 왜이렇게 많아 이거 아니 쓰레쉬님 탑에 손님이 왜이렇게 많아 이거 여보세요 하하하하 음 그래그래 이건 써야지 고물끼 안쓰면 죽잖아 그죠? 아 마려운데 어떻게 안되나 어떻게 안되나 미안합니다 아니 쓰레쉬야 너 왜그래 대체 뭐가 볼만인거야 왜그래 왜그러삼 굿 좋았습니다 이재야 좋았다 오히려 좋아 하하하하 어 그래그래 차형 오히려 좋아 집 빨리 갈 수 있어 아 포고라 제발 그러지마라 다오 에헤이 아 아 볼베 바텀가다 님들 미안하다 하하하하 나 이득 볼게 몰라 몰라 나 텔포가 없어 있어도 안갔을지도 몰라 근데 하하하하 자 드가자 난 모르겠다 자 이득 보자 어 맛있다 꿀맛 어 어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러지마라 다오 오케이 곧 난 여기까지 음 이거는 내가 뭐 하기 애매한데 그죠? 카라마가 여기서 잠그고 있으면 사실 뭐 할건 없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? 빼야겠는데 아이고 미드에서도 졌구나 결국 얘들아 어허 용 17초 오케이 상대 던졌다 근데 좋은데 좋은데? 따 따 좋 좋습니다 어우 맛있다 아니 이런 대형스로잉을? 좋은데? 맛있는데? 자 채굴 드가자 흐허허허허 음 이건 드가야지 그죠? 음 반드시 가야지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하하하하 어 맛있어 뭐요? 어우야 다행이다 좋은데? 오케이 여기까지 아니 투패 제약골드까지? 상대 차이가 좋은데? 셀프킬 좋고 여기서 제가 고민중인게 요즘에 균열 대신에 그거 갈지 좀 고민중이거든요 쇼진을 갈지? 이번판 쇼진 한번 가볼까? 풀감을 좀 확 땡기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어 이거 맞아? 선 좀 길긴 한데 우리 세패 공 없으니까 오케이 굿 자 드가자 응 무시할게 으허허허허허 따 따 따 따 따 어륵 따 따 따 다음 다음 따 따 따 이건 좀 아파 카르마는 좀 아파? 따 따 저거요? 벌벨 상대로 확실히 좋긴 하네 코탑 수고하십니다 다 꺼다오 100.0 100.0 뭐지? 아니 썻보사 제발 탑 만만한거 나와라 클레드? 클레드면 또 할만한데? 그쵸? 괜찮지 않나? 평타 다 막혀가지고 뭐랑 거미인데? 어 뭐야 퍼블 상대가 저만은 아니라서 내가 그냥 이기지 않을까? 후반에 싸워도 영차 어 W 찍었구나 친구야 일부러 안 내리게 하는거야 뭔지 알죠? 여기서 패시브 쌓고 딱 들어가가지고 힐가 보는거에요 나쁘지 않은데? 별멀 빠졌다 기신아 해줘 굿 이거지 넌 손해 좀 보자 음 그래 그래 전멸을 바로 뺏겠다 어 바로 닌탑 올려주마 어 바로 닌탑 올려주마 일단 저걸 안주어볼게요 못하게 다행이다 야 위로 빼야돼 위로 빼야돼 피해야돼 피해야돼 그리고 오케이 굿 나잇은 덤 피하고 괴견 한번 하고 좀 천천히야 들리지나 라인 밀어주는데 오케이 플레드 원챔인가봐 님들 상성 되게 안좋아보이는데 후팩 고런거 보니까 야 바텀 난리났네 어 나도 따봉 알파카가 두마리가 아 아이고 미안하다 난 타벳의 이득 볼게 좋은데 플레드 턴 많이 썼는데 다 다 야 심지어 죽었어? 어 넌 손해 좀 보자 따 따 따 따 따 야 이거 클레드 눈물 나서 어떡하냐 너 이제 다른 데 안 가는구나 클레드야 마나 때문에 살짝 애매하지 않나 그죠? 안해야 겠다 차라리 텔포로 와서 여길 미는게 그죠? 여기 딱 가서 여기 딱 가서 오는 다이고 할만하지 않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드거즈아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어어 어어 제발 타야에 그러지마라 제발 아 저거나 밀자 여기 하나 남아있네 뭐야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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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2차골도 못먹은게 너무 아깝다 야 이거 얼마짜리야 진짜 700원짜리인데 그죠? 어 그래? 별로 상관없어 보이네요 어 뭐야 빠지는 척하다가 대신이 뒤로 가면 자 드가자 가위 어 오케이 여기까지 얜 뭐야? 아 진리언공이 있구나 야 진짜 죽을 뻔했다 이거는 아슬아슬했는데 어 야 그러지마라 153 정글 어 어 야 그래도 순방 했다 그죠? 아 아 어 음 어 으 으 읏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